담아! 음병! 어허허허허 예! 야쿠우 으아아악 으아악 으아악 이왕이라면 게임은 못해요 오늘 거 영상 언제 업로드 되나요? 바로 업로드됩니다 제가 어 방조하는 즉시 바로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아 포그 수비 강좌는 누구한테 가야 되나요? 어 포그가 잘하시는데 아프리카 쪽에 있을텐데 방송하신 분 방송하신 분 트와이베님이시네 요번판 빡셉니다 네 아휴 존나 재밌다 아 들어가야지 한번 좋습니다 아 아 들어갑니다 요팡님 이겨라 어 아프리카가 안되시면은 아 제가 그러면은 포인트가드 한번 잘하시는 분 모셔서 제가 강좌로 한번 영상 올려드릴게요 저기 그 도우님이라고 있는데 그 거기 유튜브에 도우님이라고 있을거에요 그분 한번 영상 보시면은 거기에 포인트가드에 관련된 것들 기본 튜토리얼 같은 것도 있을겁니다 어 뭐야 뭐야 어 공중에 떴어 허공 잡빠지는 회장 아 아이고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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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못잡다 아 아 들어갑니다 네 들어갑니다 4대4 4대4 0점 아 스크밍 없어 아이씨 자 4대6 총단님한테 블럭 배워되는거 블럭이 너무 고작하거든 3대4 1대6 2대6 샷! 오케이 좋습니다. 8대8 동점 지금 50분 보고 계셔? 나 지금 몇 명 보고 있는지도 몰라요 와아! 아! 되겠다! 아! 들어갑니다 야 역시 센터는 이길 수가 없어 몸싸움으로는 그러려면 끄집어내겠지? 어떻게 끄집어내냐? 오 잠깐만 들어가라 아! 못췄다 나이스 끄집어낼 것 같아요 트웨벤님 끄집어낼 것 같아요 힘들어 들어갑니다 처음에 컨트롤 해보셨는데 임박은 좀 아 그렇죠 임박이 좀 안 힘드죠 아휴 출발 우어어어! 밀려버렸어 아 지금 아우 쉰 한번 보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어! 안돼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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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엡 이렇게 좋구요 나이스 외곽 진짜 소싸움이 진짜 힘듭니다 나이스 패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바로 제가 방종하는 즉시 유튜브 특징상 스트림으로 다시 볼 수 있구요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아프리카처럼 무슨 기관제가 아닙니다 평생 보실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방송의 하이라이트 부분은 제가 영상으로 한번 찍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옥 50달러! 감사합니다! 라이브 스케줄이 어떻게 되세요? 매주...? 아니요 매일 저녁 9시에 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 아우 감사합니다 каж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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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희 너는 회식비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 아 50 아 아 모르겠어요 아무튼 주신것만 해도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 잡았고 나이스 안 들어가도 좋아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신것만으로도 어디에 아 감사합니다 아 형님 진짜 해님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하면 안되겠다니까 흥분하지마 흥분하지마 흥분하지마십시오 형님 담당했네 흥분하니 마십시오 좋아 흥분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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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그런 파렴치하는거 보일거같아요? 절대 노노모 야야야야야야야야 허어어어 소쌍 이렇게 밀려지는거 보이십니다 아 진짜 밀기가 정말 힘들어요 좋아 여기서 내가 딱해서 주고 그렇죠 자 아웃무빙 아 못췄습니다 이렇게 거리가 벌어져도 파텔의 거리가 나온다면 파텔 한번 쳐보시는거 나쁘지않아요? 아 들어갑니다 18대 입성 또 지는 각인가요? 아 아 나이스 나이스 여기서는 피해주고 오케이 좋아 21대 23 자 2점차 나이스 10대 Wind 죽으면 나이스 나이스 야 3점 와 3점 들어가네 2점이다 2점 아 2점입니까? 어 좋아 좋아 2점 2점 할수있어 할수있어 이길수있어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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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피슈피슈피 한번 가야돼 헛! 좋아 헛! 아 못잡았어 여기 가세요 가세요 아 이거 들어가나? 오케이 못쓰고 못쓰고 안들어간다 아아 아아 까비까비 자 23점이 27점입니다 3점 이야 파이팅 좋아 우와아 이걸 또 바르시네 오 오픈가 이야아아아아아 아아 졌다 아아 아아 아 근데 명경 아 명경기였습니다 아 명경기였습니다 하하하하 진짜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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